네 시청자 여러분 민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밤중의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죠 네 지금도 보니까 베리님, 왼재데이님, 소정님 이렇게 오늘도 스페인어로 수고해주고 계시고요 승리 백배님, 임근식님, 골뱅님, 그랑제골님, 지난여름님, 임채정님, 김현숙님, 현황님 역시 오늘도 오셨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 간단하게 소개를 일단 해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는요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을 직접 인터뷰하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어제 국회 로텐도 홀에서 김건희 특검, 이상민 파면과 관련돼서 특검과 이상민 탄핵소출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철음회 국회의원님들까지 한 40여 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어제 농성의 경과 그리고 농성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향후 어떤 대응책까지 향후 계획까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로 연결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요 오늘 아마 이 뉴스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청와대 이전 특히 대통령 관절을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천공이 아주 깊숙이 개입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12월에 처음 제기가 됐었는데요 윤석열은 이게 사실이 아니다 가짜뉴스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가짜뉴스가 아니라 진짜였다라는 주장이 또 하나 제기됐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을 한 부승찬 씨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분은 자신의 회고록뿐만 아니라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도 자신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두 번째 소식은요 결국 드러난 청와대 이전과 천공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대통령의 거짓말은요 한액 사유가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핵심은 천공이 개입했다 청와대 이전에 개입했다라는 것보다 바로 탄핵 사유가 된다는 때에 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는요 이것도 혹시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했죠 북한적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화영 의원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직접 통화를 했다 이화영 의원이 자기가 통화하다가 나한테 받고 나를 바꿔줬다 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화영 의원이 옥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김성태한테 전화 바꿔준 적 없다 내가 적어도 내가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연결해준 적 없다 전화 연결해준 적 없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성태의 거짓말이 또 드러난 셈이고요 검찰의 정치 공작 가짜 수사 쇼가 또 하나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로 준비해봤습니다 세 가지만 하더라도요 아주 내용이 빵빵하기 때문에 바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